얼굴 위에서 뭐가 버거울 버거울 소리가 들으면서 거품이 쫙 이렇게 덮여주는 그 느낌이 애교살 요거 이렇게 하는데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오는지 잘 몰라서 조금 쓰기 좀 그렇다 안녕하세요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 홍시 여러분들 오늘은요 다이소의 뷰티 제품을 가지고 어 이 제품 살까 말까? 제가 한번 정해보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보니까 요즘 다이소 뷰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핫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냥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오는지 잘 몰라서 조금 쓰기 좀 그렇다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 봤더니 이제 큰 회사들하고 콜라보도 해가지고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면 없이 만든 것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요거 쪽을 제가 한번 쫙 골라봤거든요 정말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 다이소 뷰티템 4 마라 자 첫 번째는요 태그의 듀위 스킨 쿠션 컬러는 02번을 선택을 했고요 이 태그 같은 경우는 투쿨포스쿨이 만든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듀위 그래서 촉촉한 그런 쿠션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 컬러 같은 경우는 핑크감이 살짝 있어요 그냥 화사한 정도로 적당한 정도로 촉촉하게 요렇게 피부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착붙으로 얇게 밀착이 돼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짝은 뭔가 되게 잘 만들어진 그 촉촉 쿠션에 비해서는 뭔지 모르게 입자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덜 고운 느낌 근데 요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판판판판하게 요렇게 피부 안에 착 얇게 밀착을 시키면 꽤 괜찮더라고요 5,000원에 요 정도 쿠션 오 괜찮다 요거 사도 좋다 자 두 번째 역시 태그 제품 가지고 왔거든요 확실히 그 투쿨포스쿨이어서 그것도 쉐이딩 제품을 요렇게 내놨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누드 베이지예요 스틱 타입으로 돼서 블렌딩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은 보통 나오는 그 쉐이딩 스틱 제품들이거든요 컬러가 요거는 이제 쿨톤 계열 요거 요거는 웜톤 계열이라는데 요런 컬러에서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요거와 요거의 한 중간 정도면서 좀 연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태그거든요 딱 그 정도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색이어서 요거는 보자마자 요 컬러감하고 잘 문질러지는 그 블렌딩감 그거 때문에 요거는 오 사자 자 이번에는요 겨울이면은 촉촉하게 하려고 멀티 스틱들 하나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바르잖아요 다이소에도 갔더니 요게 딱 있더라고요 요거는 랩 팩토리의 멀티밤 진정 스틱 병풀 추출물 함유한 뭐 수분감도 주고 진정도 시키고 그런 스틱이거든요 써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바르면은 요렇게 수분감이랑 이렇게 주긴 주는데 요거 가격을 봤더니 5,000원이거든요 멀티밤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그 갖고 있는 성분도 다르고 촉촉한 윤기를 주는 정도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의 그런 멀티 스틱이었어요 근데 5,000원? 어 그렇다면은 다른 제품에 좀 손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은 말 자 이번에는요 입큰의 톤 코렉팅 베이스 라벤더 톤업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벤더 색이니까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해주겠죠 적당한 정도의 묽은 크림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꽤 부드럽게 요렇게 되게 발려요 발림성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때는 요 정도의 요런 톤업이에요 근데 약간 제가 써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펴바르게 되면은 살짝 컬러감이 조금 겉도는 느낌 그런 느낌도 살짝 제가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 조금 더 꼼꼼하게 찬찬하게 그렇게 펴바르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입큰은 뭐 원래 오래된 브랜드여서 3,000원에 이 정도의 컬러 베이스 괜찮다 어 요거 살 자 이번에는 한번 네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림 타입 네일 팁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그 네일이에요 브랜드는 티타 거고요 약간 요런 팁 쿠팡에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요거 보니까는 2,000원 정도예요 1회용 팁인데 딱 붙여 붙는데 괜찮더라고요 뭐 이게 되게 며칠 동안 갈 것 같지는 않고 하루 정도는 그래도 적당하게 짱짱하게 그래도 붙어 있을 것 같거든요 2,000원에 후다닥 그냥 요거 네일 괜찮은 거죠 펜지어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제조업자 책임 판매 모두 다 한국이거든요 어 요거 상당히 생각보다 잘 건진 그런 템이었다 점잖게 입을 때는 요런 거 컬러 써 주시면 좋잖아요 요 제품 살 자 이번에는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트윙클 팝의 글리터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02번 핑클 레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 트윙클 팝 같은 경우는 클리오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거든요 너무 반갑죠 이게 4구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눈화장 할 때 이렇게 쓰기 좋게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 4구를 발색했을 때 요 느낌은 요래요 여기서 한번 핑크 컬러를 제가 좀 얹어 볼게요 별 탁월함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람도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이제 클리오에서 나온 팔레트고요 요거는 이제 트윙클 팝이잖아요 섀도우도 이렇게 컬러감이나 그런 건 거의 비슷한데 제 느낌에는 뭔지 모르게 얘가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잘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관계자분들 중에서 또 확실한 그런 정보 같은 거 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펄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보면은 되게 미세하게 트윙클 팝은 클리오 거보다는 조금 그 단면적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글리터의 어떤 분포도가 조금 더 적은 느낌 물론 컬러감도 다르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쫀쫀하게 붓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글리터고 요 글리터 같은 경우는 그냥 가루를 이렇게 꾹 눌러 놓은 그런 글리터여서 그런 다른 점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트윙클 팝 정도 되는 글리터가 좀 더 편안하긴 해요 근데 요게 이제 5,000원이거든요 굳이 다이소에서 트윙클 팝의 요 4구를 사려고 가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에이 그냥 말해도 될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트윙클 팝의 아이 드로잉 펜슬 라이너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우드 베이지라고 하는 컬러거든요 브라운인데 아주 옅은 그런 베이지가 섞인 그런 컬러거든요 요걸로 아이라인 같은 거 조금이라도 좀 짙으면 되게 어색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요 끝에다가 제가 아까도 썼는데 섀도우 다 하신 다음에 섀도우인지 아이라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좀 더 더 눈매는 길어 보이고 또렷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게 색깔이 상당히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애교살 애교살 요거 이렇게 하는데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회끼 있는 색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분장스럽고 어색하거든요 봤을 때마다 항상 아 거기가 조금 좀 따뜻한 뭔가 베이지 계열 그런 계열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거 쓰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잘 펴 발라지는 편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좋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아이라인 살짝 그려 볼게요 요런 느낌 요쪽 눈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 상 좋았다 요거는 어우 너무 살살살 역시 같은 아이라이너고 컬러는 리얼 베이지라고 하는 컬러거든요 우드베이지 옆에다가 요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되게 예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살색깔 있죠 스킨톤의 아이라이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게 애교살 요 위에 도톰하게 채울 때 있죠 그때 그냥 편하게 쓱쓱 몇 번 바르면 너무 좋더라고요 요 파트에 왜 펄감 있는 거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보통 여기를 펜슬 컨실러 있죠 그런 걸로 그냥 한번 그냥 지나가서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만드는 편이거든요 색깔이 되게 부담 없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딱딱하지 않게 조금 부드럽게 펴발라지니까 쓸 때에도 좀 자극도 없고 너무 쩍쩍 갈라져 보이지도 않고 뭐 요런 느낌 되게 자연스럽게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아이라인 문신 있죠 특히 아랫부분 그 문신이 있는데 난 그게 너무 싫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상이 너무 강해 보여 그런 분들은 그 아이라인 문신 있는 데를 연하게 한번 쓱 지나가세요 그러면 조금 더 눈매가 소프트해 보일 수 있으니까 고런 데 쓰시기에도 되게 괜찮을 거 같아요 요거 살만하다 살 자 이번에는요 붓펜 타입의 요 아이라인을 가지고 왔어요 제품은 더 봄의 음영 아이라이너 컬러는 애쉬블랙 요거는 선을 그었을 때 보세요 발색력이 굉장히 연하죠 요렇게 되게 연해요 다루고 나서 한 몇 번 조금 더 지나가면은 요렇게까지 농도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너무 진하면 부담스러워서 연하게 하는 게 굉장히 또 큰 트렌드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쓰기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애쉬블랙인데도 요렇게 연하게 요렇게 표현된다니까요 보이시나요?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몇 번 더 지나가면은 좀 더 진해지거든요 어 가격이 3,000원 너무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의 발색감이면은 살이 유난히 없는 부분들 있죠? 고런 데 조금 쓰기에 좋고 속눈썹 언더 속눈썹 같은 거 요런 거 표현하기에도 광량만 조절 잘하면은 컬러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살 자 그리고요 역시나 더 봄에서 만든 붓펜 타입의 요런 아이라이너예요 요거는 생기메이커라 그래서 그 눈 근처에 약간 핑크빛이나 살구빛이 돌면은 조금 생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를 수채화처럼 발색시킬래 그래서 이렇게 붓펜 타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이 제품이 형광펜이라든가 아주 묽은 사인펜 같은 수채화처럼 그렇게 발색이 되죠 어디다 바르냐면은 요기 요런 데 있죠 요기 요런 데다가 핑크톤에 생기를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눈매에도 조금씩 넣어도 좋고요 원체 아주 연하게 발색이 돼서 은근 약간 깜촉 같은 그런 느낌? 막 섀도우로 막 여러 번 문지르지 않고 그냥 몇 번만 요렇게 하고 그냥 쓱쓱 문질르면은 약간 그 느낌이 되게 묽게 표현이 돼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애기홍시님들이 맑게 표현하는 거를 좀 연습해서 쓰기에 상당히 저는 요건 매력적인 제품이었거든요 요거는 어? 사범죽하다 살 요거는 애교살 볼륨 라이너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아주 살색 있죠 살색을 요렇게 띄는 붓펜 라이너인 거예요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번뜩번뜩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거는 아까 여기 도톰이 쓴 것처럼 여기다가 살짝 요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문질러 줄게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영상으로서는 막 그럴듯한데 블렌딩 안 시키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 문질문질해서 쓰면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애기홍시님들 위주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이모를 위해서는 말 자 이번에는 눈썹 칼을 가지고 왔어요 다이소에는 예전부터는 소분하는 그런 컨테이너들 도구들 같은 거 그런 거는 쓸만하다라고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더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두 개를 가지고 갔는데 아주 요긴하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엄청 조그만한 칼날이죠 아주 미세한 데 있죠 그런 데는 칼날이 길게 되면은 내가 하려는 위치보다 너무 다 길게 되면 다른 데도 깎이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요거 요거 한 올만 딱 없애고 싶어 정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쓰기에 꽤 괜찮더라고요 요것도 너무 아이디어 면에서 너무 좋아서 요것도 살 그리고 이 제품 일단 쉐입이 되게 특이하죠 요렇게 잡고 슥슥슥슥 눈썹 밀으셔도 좋고요 인중에 있는 털 같은 거 또는 요기에도 털 많으신 분들 계세요 그립감도 좋고 또 잡아서 쉐이빙 하기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요것도 꽤 살살살 살만하다 자 이번에는 속눈썹을 가져왔거든요 다이소 속눈썹 쓰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동작 제가 한 번을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요거 참 쓸만하더라고요 속눈썹 쓸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운데는 7mm 정도 그리고 양 끝은 한 4mm 정도 되는 그런 아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블랙모로 된 것도 있고 요렇게 갈색모로 된 것도 있거든요 선명한 거 싫으신 분들 자연스럽게 쓰시면 좋고 요 위에 있는 속눈썹 같은 경우는 인조 속눈썹의 대를 한번 보세요 대를 보시면은 투명으로 되어 있죠 블랙 같은 거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인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대가 없으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속눈썹의 인조 대가 얇아요 보니까 얇은 거는 그만큼 또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거여서 선안에 이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대가 얇다 보면은 붙이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되게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붙일 때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이 가격에 살살살 자 이번에 다이소 갔더니 스펀지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퍼프하고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물 먹으면 커지는 물방울 퍼프 저도 이제 물방울 퍼프를 워낙 많이 이것저것 여러 브랜드 걸 다 쓰다 보니까 역시나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가격이 천 원이에요 웬일이에요 제가 물을 살짝 먹여서 써봤는데 어? 밀착감이라든가 피부 표현은 좀 괜찮더라고요 쓰기에 별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점 없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쓰는 퍼프에 대한 제 생각에 정리가 좀 있는데 일단 이 물방울 퍼프 같은 경우는 빨아서 쓰는 거거든요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천 원짜리니까 쓰고 저는 몇 번 쓰다 버릴래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요거는 세척해서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일정 기간 동안 좀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물방울 퍼프 정도는 다이소에서 천 원 하는 거 그거 쓸 바에는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좋은 퍼프를 선택해서 그냥 오래 쓰는 거 그거를 선택할 거 같아요 저를 위해서는 말말 자 요거는요 약간 특이해서 제가 사봤거든요 버블 톡톡 마스크 요 마스크의 용도는 뭐냐면 이렇게 딱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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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이 막 일어요 한 10분 정도 놔두게 되면은 거품이 전체적으로 얼굴 위에 이렇게 쌓이거든요 팩을 딱 떼어내면은 피부 안에 있는 그런 노폐물이라든가 피지 같은 게 그렇게 제거되는 그런 원리의 마스크팩이어가지고 사고 나면은 뭔가 또 얼굴이 이렇게 매알가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 저 썼는데 기분이 나빠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 얼굴을 위해서 뭔가 버글버글 버글 버글 소리가 들으면서 거품이 이렇게 쫙 이렇게 덮여지는 그 느낌이 정서상으로 저는 그렇게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요거 한번 요거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어 저는 좋았어요 뭐 고런 또 의견도 있으시니까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버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의심 가지는 않는데 아 그래도 글쎄 또 사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해 버블 마스크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새치 마스카라 컬러는 저는 다크 브라운을 요렇게 선택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요런 데가 이렇게 새치가 금방금방 좀 새치가 아니죠 이제 흰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나거든요 염색을 해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애들은 부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요렇게 보시면은 어 되게 다크 브라운 어둡게 커버되는 거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게 약간 투명한 느낌의 그런 마스카라 같더라고요 지금 두 올 정도 아이들이 지금 또 삐죽대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요쪽 방향 반대방향 입혀줘야 되니까 마스카라가 살짬 너무 두껍거나 탁하지 않게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싹 되는 요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유튜브 촬영할 때 요 새치들 딱딱 나오면 요걸로 커버하려고요 요거 가격이 3,000원이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도 쓰기 좋을 거 같고 마이프렌드 홍시님들 요거 살살살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제품이 될 거 같아요 액체를 넣으면 요렇게 거품 버블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용기예요 다른 영상 보니까 다이소 가면 사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여서 보여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클렌징 워터 같은 것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클렌징 워터를 이렇게 바로 쓰게 되면 뭐 좀 차가운 것도 좀 있고 그리고 클렌징 워터 같은 것도 금방 금방 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거품 용기 안에다가 그걸 넣어서 퐁퐁퐁하면 거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피부가 느끼는 그런 자극도 덜하다 그러거든요 조금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화장솜 같은 거 쓰실 때 거품으로 만든 그걸로 화장솜으로 한번 지워주게 되면 피부에 부담감이 적으니까 쓰기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요거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 꼭 살만하다 살살살 네 홍시님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놓쳤던 그런 정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유도 해주시고 어 난 어떤 거 써봤는데 그거 참 좋더라 그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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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